적용 파슬라이스. 브루스 캐터가 뭐예요? 빵 위에. 바케트 위에 이렇게 얹어먹는 이런 거를. 대박. 바질이랑 파슬리랑 다 토마토. 레몬 반개랑 라인 반개를 좀 짜줄 수 있어? 그래간노. 여기 있다. 레몬. 레몬도 한 거야? 네. 이게 살사구나. 바케트를 세 개. 올리브 오일을 넣고 그다음에 넣으면 돼. 성게 브루스 캐터. 성게. 저것만 먹어도 맛있겠다. 빵 구운 냄새. 너무 좋다. 여기 이제 녹면으로 태지는 거 같아. 여기. 맛있겠다. 와, 벌써. 예쁜데? 예쁘다. 바에서는 간단하겠네요. 그냥 금방 나가겠네. 살사. 이거는 그래도 살사를 좀 많이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. 취향권 올리려면 진짜 많이 올려야 되는데. 그냥 덮어버려. 그것도 많이 올리는 걸걸요? 아니, 나는 여기 다 덮어. 이걸 하나씩, 한 판씩 넣는 거지. 먹어보진 못하지만 그래도 맛있겠어요. 이렇게 나가면 될 것 같아, 그렇지? 응. 짱이다, 이거. 짜잔. 언니, 수고하셨어요. 아, 고생했어요. куп roup하러? Ciao. 잘 어울려. 아, 고생했어요.